저 분 찍어드려야 돼요. 저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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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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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줘요. 아니 안 찍었대요. 아 그래요? 아 예예. 아 예예. 여기저기 대하산 경상입니다. 오늘 대하산 표지판 인기가 참 좋습니다. 한번 찍어도. 자 한번 보세요. 보세요. 대하산 정상.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. 저도 너무 인기가 좋아서요.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. 대하산. 그리고 주변 정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밤새 찾아야겠습니다. 무슨 하셨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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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대화산이 한 도웨어 왔습니다. 글쎄요. 대화산입니다. 다시 또 대화산 표지판으로 가겠습니다. 인기 체육군 대화산 정상 파이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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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ta 너 중국 우와 무슨ankind did 9 요악 Suzuki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볼게요 저 대화산 토지판을 위해서 저도 한번 찍고 싶은데 오늘 못 찍고 그냥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할 수 없죠 뭐 다음에 또 기약을 해야 되겠습니다. 아니요 정상성 안 짓나? 아니요 정상성도 살이 많았어요. 제가 정상성 못 찍었어요. 여러분 내려갑시다. 거짓말인거 사진 찍어주세요. 한, 둘, 셋. 버스 한번 확인! 확인하고 안정된다고 하나 찍어줄래요. 내려가서 먹으러 왔구나. 고맙습니다.